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에 찾아와 주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은 나림 이병주 소설가님의 탄생 100주년입니다. 이병주 선생은 그가 작품활동을 하던 시기에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진 베스트셀러 작가이셨고요. 자, 많이 읽히는 소설이 꼭 좋은 소설은 아니지만 좋은 소설이 많이 읽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병주 작가님의 단편 박사상회 지금부터 이 훌륭한 작품 속으로 여러분을 저의 목소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의 낭독을 통해 이병주 작가님과 작가님의 귀한 작품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길 희망해 봅니다. 자, 그럼 박사상회 본문 낭독 시작할게요. 이병주 박사상회 이름이 좋아 불로초가 있듯이 이름이 좋아 불로동이다. 하기야 빈민들만 사는데 부민동 복숭아 나무 한 그루 없는데도 도하동이란 이름이 있고 보면 동명을 두고 의미를 따질 건 없지만 무슨 까닭으로 하필이면 이곳에 불로동이란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바는 아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늙지 않는다는 뜻은 아닐 테니까 늙기 전에 죽어 없어진다는 뜻인가 하면 매일처럼 하노인 복독방에 모여드는 노인만 해도 초로 중로를 섞어 대여섯 명이 되니 그것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 15년 전 이 불로동이 서울시에 편입되었을 때만 해도 형편이 없었다. 포장이 되지 않은 길이 널따랗게 마을을 관통하고 있는데 맑은 날엔 지나가는 버스와 트럭이 일으키는 먼지 때문에 줄곧 눈을 감았다 떴다 해야 했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뻘탕밭이 돼서 촌보를 옮겨 놓기가 힘들었다. 길가에 집들이란 온전히 서 있는 것이었고 서로가 서로의 어깨에 기대 그야말로 상부상주하고 있는 몰골이었다. 그런 집들 가운데서도 볼품을 그냥 지니고 있는 것은 해방 전 일본인이 살았다는 내거리 자파전뿐이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이들은 안노인 부부였다. 아들이 점원 노릇을 한 덕택으로 일본인이 간 뒤 그 집에 눌러 살게 된 것인데 그 아들은 6.25 동란 때 행방불명이 되었다. 안노인 부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옹색하게 자파점을 꾸려나가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그 집도 퇴락일로에 있었다. 손을 보지 않은 탓으로 기와장 사이의 잡초가 자라 가을철에 들면 지붕이 풀밭처럼 되었다. 조진계가 불로동에 나타난 것은 자파점 지붕의 풀이 가을바람에 스쳐 노인의 헝클어진 백두처럼 되어 있을 무렵이다. 그는 석양을 등에 쥐고 불로동에선 유일한 복덕방인 하노인의 가게에 들어섰다. 키는 겨우 150cm가 될까 말까한 땅딸보. 얼굴빛은 해를 등진 탓도 있었겠지만 아프리카인 만큼이나 검었고 눈은 족제비를 닮아 가느다랗고 길게 쬐어져 있었다. 국방색 점퍼에 검은 바지, 등산무 같은 것을 쓰고 있었는데 최소한도의 재료로서 못난 사내를 만들어 보았다는 표본 같은 인상이었다. 나이는 30세에 2, 3살 모자랐을까 말까. 그는 등산물을 벗더니 구두빵을 하고 싶은데요. 하고 누구에게라고도 할 수 없이 그 가느다란 눈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내가 주인이요. 하준칠이라고 하오. 하노인이 자기 존재를 분명하게 했다. 저는 조진계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구두빵, 아니 구두가게를 할까 해서 왔는답쇼. 그래서 영감님의 도움을 청할까 해서요. 그때 나는 하노인의 바둑 상대를 하고 있었는데 조진계란 말이 조진계로 들려 내심으로 피식 웃었다. 워낙이 천생이라서 그런지 나는 근사한 말만 들으면 황당한 연상을 하는 버릇을 가졌다. 천하의 돌자갈처럼 많은 이름을 두고 하필이면 조진계가 먹고 상상력이 없는 데다 점잖기만 한 하노인이 그런 연상을 할 까닭 게 없다. 조진계씨라. 내가 구두빵을 하고 싶다고요? 하고 집었던 바둑을 통 속에 넣었다. 결정적으로 이기고 있는 판인데 거기서 중단하면 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마저 두고 일을 보라고 때를 쓸 판이었지만 남의 업무를 방해할 순 없다. 잠자코 두 사람의 응수를 들었다. 가게를 월세로 빌렸으면 하는데요. 전세가 아니고 돈이 모자라서요. 월세를 꼬박꼬박 내면 될 게 아닙니까? 구두빵이면 구두 수리를 하겠단 말인가? 아닙니다. 새 구두를 파는 겁니다. 우리 불러동엔 구두 가게가 없으니까 좋긴 하지만 월세로 빌릴 수 있는 가게가 있을까 몰라. 이렇게 오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진계의 관상을 슬금슬금 보았다. 어느 한 군데에 복이 붙은 곳이라곤 없다. 그러니까 이런 빈민굴에 기어들어오려는 것이지 사람은 팔자에 맞추어 살 곳을 찾는 법이니까 이런 데 와서 구두 가게를 해서 무슨 생색이 있을 건고. 이름은 불러동이라 제법 같지만 우리 동네는 완전 빈민굴이랄 수는 없어도 준 빈민굴이었다. 거지 노릇을 하거나 끼니를 놓거나 하는 사람이 없다 뿐이지 겨우겨우 먹고 사는 빈민들만 모인 곳이다. 막바로 말해 탈출할 곳이지 기어들어올 곳은 못된다. 꼴값 하느라고 넌 이런 곳에 기어들었구나. 그런데 이런 거리에서 가게를 얻을 작정을 하고서도 월세, 즉 사글세로 해야만 한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여간 나가서 찾아보기나 합시다 하고 하노인이 일어서려고 했다. 그러자 조진계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하노인을 도로 앉혔다. 찾아났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군데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봐둔 게 있다? 어딘데요, 그게? 저 내거리 우체통이 서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집 지붕에 풀이 앙상하게 자라 있는 집 말입니다. 조진계는 안노인의 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건 안 될 거요. 노부부가 그 가게를 먹고 사는 판인데 가게를 빌려주겠소? 지붕에 풀이 나 있다고 해서 그 집을 호락호락 봐서는 안 돼요. 하노인이 난색을 표했다.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오? 제가 여기 들르기 전에 그 집을 가보았거든요. 노인은 내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합디다. 그런데 건너편 우동집에서 우동을 먹으며 주인더러 말했더니 터줏대감인 하영감님이 들면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던데요. 안 될 걸 붙들고 씨름을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니 다른 델 찾아봅시다. 그럴만한 곳이 두세 군데 있으니끼니 안 되는 걸 어떻게 영감님의 힘으로… 조진께의 말이 애원하는 투로 되었다. 그 노인의 고집은 대단하우. 언젠가 시가에 세배를 주고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는데도 어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 그 집은 단념하는 게 좋을 거유. 구두빵 할 만한 집이 어디 그 집뿐이겠소? 난 그 집엔 생각이 없습니다. 난 그다지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다섯 평이 안 되면 세 평이라도 좋습니다. 자파상은 그대로 하고 그 옆 빈자리를 빌릴 수 있으면 됩니다. 보아하니 가게 전체가 열다섯 평쯤 되던데 팔리지도 않는 물건 너절하게 늘어놓을 건 뭐 있습니까? 그리고 한쪽에 구두빵을 하고 있으면 그 덕에 물건을 많이 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섯 달치 월세를 미리 드릴 테니까요. 영감님께 구전은 톡톡히 드리겠습니다. 막상 불가능한 일은 안일한 심산이 섰는지 한호인은 덤덤이 말했다. 한 번 말이나 해보지. 월세를 얼마로 정했는지 한호인이 구전을 얼마 먹었는지 그것까진 모른다. 일주일 후쯤에 보니까 열다섯 평 남짓한 그 가게에 다섯 평쯤 공간을 조진계가 차지하고 있었다. 도로를 향해 형으로 진열장을 시설하고 양편엔 주로 검은 빛깔인 남자용 구두를 진열하고 도로 정면으로 향한 부분엔 별난 모양을 한 여자용 하이힐이 진열되어 있었다. 조진계는 그 땅딸보 키에 뒷짐을 지고 가게 앞을 왔다갔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근사한 간판이 그 집 양쪽 처마 사이를 꽉 채운 크기로 걸렸는데 일러 박사 상회라고 했다. 가로로 된 그 간판을 사이에 두고 양켠의 세로로 박사 양화 라고 써붙였다. 우선 그 박사라는 글자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럼 조진계가 박사란 말인가? 설마 그럴리야 구르지 않고서야 우찌 박사 상회라고 할 수 있는가? 박사 가운데 가짜 박사도 있자는가? 중구난방으로 하노인 복덕방에 모인 사람들도 한마디씩 했던 것이지만 이 거리의 간판이래야 쌀집, 푸죽관, 방앗관, 탁주직매소, 이발소, 식당 등 판자 쪼가리에 조잡한 글씨로 아무렇게나 써붙인 것이었고 집들 또한 보잘것 없는 몰골이며 길은 겟날엔 먼지가 풀씬 나고 비라도 올라치면 진탕 뻘밭이 되어버리는 쇠잔한 거리에 박사 상회란 글자로 여려한 큼직하고 본격적인 간판이 나붙었으니 그 자체의 하이칼란 문명의 냄새를 풍겼고 따라서 거리의 위신이 높아진 것 같았다 어느덧 박사 상회의 간판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고 길을 가르칠 적에 요긴한 표적이 되었다 조진계의 상술 또한 교묘했다 박사 구두 1등 신사 문화인의 상징은 박사 구두 사랑을 하려면 먼저 박사 구두를 신고 체면은 구두로부터 명동 구두빵의 3분의 1 명동 구두보다 3배나 좋은 박사 구두 박사 구두 신는 사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절약과 호사의 일치 박사 구두 박사 구두 한 켤레 행운의 시작 자기의 가게 앞은 물론 근처의 전신주 담벼락 등에 이렇게 다닥다닥 써붙여 놓으니 길 가는 사람은 싫어도 그 표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학교 아이들은 박사 구두 신는 사람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고 노래를 부르게시리 되었다 사실 구두값이 싸기도 했다 명동에선 최저 5,6만 원 주어야 살 수 있는 구두를 1만 원 2만 원으로 살 수 있었다 질은 신어 보아야 알 일인데 우선 외향은 별반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변두리의 풍경 속에선 더욱 화려하게 보였다 문전 성시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으나 박사상의 앞은 언제나 품볐다 아무리 빈민굴의 주민이기로서니 문화인이 되고 싶은 소망이 없을 까닭이 없다 불러동에서 박사 구두는 문화의 상징처럼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뿐 아니라 새 구두 사신고 우스케 보고 싶은 허영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다 그런 허영의 빙자에서 조진개는 구두 개를 만들도록 책동을 했다 열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매월 2천 원씩 내고 있으면 가장 늦은 사람으로서 9개월 만에 새 구두를 신을 수 있게 되는데 조진개는 방울을 돌려 당첨자를 결정하는 추첨기까지 준비해놓고 거리의 활기를 도두었다 하노인 복덕방에 나타나는 사람 가운데도 박사 구두를 신은 사람의 수가 불어갔다 후후후 자네도 시인사가 되었구려 후후 자네도 문화인이 되었구려 하고 빈정되는 말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은 선망과 질투의 감정이었지 아기와 비방은 아니었다 박사 상회의 선전 문구는 수시로 바뀌었다 신성일이 신는 구두 있음 이미자 신는 하이힐 있음 물론 이건 신성일과 이미자의 인기가 절정에 있었을 때의 것인데 어느 날 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즐겨 신은 형의 구두 있음 영국 수상 처칠이 즐겨 신은 형의 구두 있음 이란 광고를 보고 새삼스럽게 혀를 내둘렀다 조진 개는 구두를 팔아먹기 위해선 죽은 대통령 죽은 영국 수상까지도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 부려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겨울에 들어선 어느 날의 밤이다 나는 늦게까지 복덕방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참이었는데 박사상의 불이 아직껏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유리창 문을 열고 들어섰다 드디어 저를 굽혀 박사 구두를 살 작정이었다 내일 도심의 예식장에 친척집 조카 딸의 결혼식이 있는데 창이 미친 게 혓바닥처럼 벌른거리는 구두를 신고 갈 수 없기 때문이라기보다 내기 바둑에 딴 돈을 합쳐 2만 원가량의 돈이 호주머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게 안엔 뜻밖에도 술판이 벌어져 있었다 자파점 노인 부부와 조진계가 연탄 난로 위에 뭔가를 끓여놓고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자파점 노인이 술 마시는 걸 본 것은 처음이어서 놀라 내가 물었다 노인 술을 자십니까? 소시 적엔 많이 마셨지 그러나 술 마실 형편이 못되어 끊었는데 요즘은 조시 덕택으로 가끔 마시오 주름진 노인의 얼굴에 흡족한 웃음이 있었다 보아하니 할머니의 얼굴에도 죽기가 있었다 내 발에 맞는 구두를 이것저것 고르고 있으면서 조진계가 한마디 했다 술은 백약의 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진계 자신은 그 백약의 장을 마시지 않았던 모양으로 그의 입김에 술래음이란 없었다 아무튼 그땐 벌써 구두새란 소문이 나 있는 조진계가 외롭게 사는 노 부부에게 술 대접을 한다는 것은 기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사 성애가 그 가게의 반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 해를 넘기기 직전의 일이다 그와 전화하여 노 부부의 자파점은 흐지부지한 상태가 되었다 과자 부스러기를 담은 함이 텅텅 비었는데도 사입할 생각을 안 했다 남은 상품에 먼지가 뿌옇게 앉아도 먼지를 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다 건마는 여전히 팔았는데 경쟁하는 회사들이 다투어 배달해 주었기 때문이란 사정은 그 후에 얻어들은 지식이다 그런데 그 껌을 파는 것은 조진계의 역할이었다 듣는 바에 의하면 노인 부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해 비실비실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한 노 부부를 모시는 조진계의 정성이 웬만한 효자 뺨칠 정도라는 소문이 돌게 된 것도 그 무렵의 일이다 원래 그는 그 집 방 한 칸을 빌려 자취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어느 사이 노 부부의 식사는 물론 빨래까지 그가 도맡아하게 되었다는 것이니 일종의 미담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땅딸보 대단한 사람이여 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건 아니란께 그건 그렇고 그 많은 구두를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걸까 땅딸보가 딴 데 공장을 차리고 있는 건 아닐 테구 꼭 밤중 가까이 돼서 딸따리로 싣고 오는 모양이도 마 불로동에서 양화점이 성업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시내에서 구두 사러 젊은 아가씨들이 이곳까지 온다지 않아 여하간 땅딸보 보통으로 볼 사람이 아니여 제 부모도 보기 싫다는 세상인데 어떻게 노인 부부에 대한 성의가 그럴 수가 있댐 이처럼 조진계는 복덕방에 있어서의 심심차는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왔다 봄이 왔는데도 제비가 불로동에 돌아오질 않았다 불로동이 서울시로 편입됐다는 걸 제비가 알아차린 모양이구랴 복덕방에서 누군가가 한 소리였다 서울이라서 제비가 안 오는가? 다른 누군가가 받았다 제비는 도시를 좋아하지 않거든 천만에 언젠가 장경원에 갔더니 제비만 많더라 장경원이 어디 서울인가? 장경원이 서울이 아니면 뭐꼬? 사소한 문제를 갖고 목에 피티를 세워 싸우기도 하는 곳이 복덕방이다 그런 싸움이 어떻건 제비는 돌아오지 않아도 몇 구로 남아있는 가로수 수양보들의 파릇파릇 우미 도단았다 그러한 어느 날 자파상의 안노인이 죽었다 이어 한 달쯤 후에 할머니가 죽었다 두 장례식에 충청도에서 살고 있다는 몇 사람의 친척이 참석하긴 했으나 상주 노릇을 한 것은 조진계였다 그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좀 더 살다가 가실 것을 하고 슬피 울었다 두 분 다 살만큼 살았는데 애통이 할 건 뭐 있어 누군가가 위로했을 때 조진계는 남의 속도 모르고 그따위 허튼 소리 말아요 하고 버럭 화를 냈다고 한다 노부부에 장례가 있은 지 며칠 후 60세 안팎의 여자가 나타났다 조진계의 어머니라고 했다 어느 곳에 꽁꽁 숨어 있다가 노부부가 죽길 기다려 불쑥 나타난 그런 느낌이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 가게의 반이 구두 진열장으로 되고 나머지 반이 백화점으로 되었다 천장에 샹들리를 달고 소형 망국기로 치장한 것을 비롯하여 각가지 가전 제품부터 그야말로 백화가 가득 찬 광경은 백화 요란한 위간이랄 수가 있었다 따라서 선전 문구도 화려해졌다 불로동의 파리 박사 백화점으로 라는 선전 벽포엔 파리라는 한자가 토처럼 달려있었는데 그것은 곤충의 파리와 혼동될까 두려워한 까닭이었으리라 조진계의 계산은 이처럼 세밀한 것이다 당연히 조진계는 복덕방의 화재에 빈번하게 올랐다 그러고 보니 저렇게 될 요량으로 간판을 큼직하게 미리 붙여둔 거로군 선견 지명이 있다 그건가 땅딸보가 저 집을 산 걸까 아들이 나타낼 때까진 그 집을 팔지 않겠다던 노인이 아니었던가 거저 물려받았을 리는 만무하고 무슨 흑막이 있었던 게 아닐까 얘기가 점점 위험수위에까지 오르려고 하면 한호인이 의뢰 어쨌든 조진계의 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되어 있으니 그만 아닌가 하고 이런저런 추측의 발동을 막아버리곤 했다 그러나 이런 소리도 여름이 가고 가을에 들어섰을 땐 흔적 없이 사라지고 박사성에는 여전히 성업을 거듭하며 번창일로에 있었다 땅딸보란 별명이 없어지고 그 대신 면장이란 벼로가 등장했다 창한자는 윤노인이었다 기인 것을 면했다는 뜻 즉 면장이다 창한자 윤노인의 말에 의하면 불로동의 활기를 몰고 온 사람이 바로 조진계인데 공로자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땅딸보라고 부르는 것은 불로동민으로서의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박사성의 간판을 달고 난 이래 이 거리에도 서서히 변화가 생겼다 우선 제레식 미봉적인 간판이 현대식 간판으로 바뀌고 그만큼 거리가 사람 사는 것 다운 재모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두드러진 변화는 신발에 있었다 신발이 바뀌고 가게들의 간판이 바뀌면 거리는 일신된 면목을 갖게 마련이다 조진계의 어머니는 틈만 있으면 이웃을 돌아다니며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아들 고집은 누구도 못 꺾는다 중학교 안 보내주면 죽을 기라고 감나무에 목을 당그레 내지 않았겠소 즉 아버지가 남의 집 머슴을 살면서도 그 애를 중학교에 보냈다니께요 군에 가서 돈 벌어온 사람은 우리 아들밖에 없을 거라요 같이 간 친구는 구두공장 직공밖에 못하는데 우리 아들은 의젓한 상점 주인이 되지 않았는가요? 그 어머니의 아들 자랑 덕택으로 조진계의 경력과 구두가게를 하게 된 연휴를 아슴풀이하게나마 알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다 심심찮게 혼담이 일고 있었던 모양이지만 조진계는 계속 독신이었다 방학간 안주인이 쌀집 부탁을 받고 조진계의 어머니에게 혼담을 내놓았다가 이 동네엔 우리 아들 색시감은 없을 거라요 란 한마디로 무한을 당했고 복덕방 하노이는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중신아비를 자취하고 나섰다가 조진계 본인으로부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였다 결혼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런 말 아예 마시오 조진계의 대답은 이처럼 결혼했다는 것이다 또 한 해가 가고 그러니까 노인 부부가 죽은 지 1년쯤 지났을 때다 조진계는 돌연 집을 헐어 젖히더니 땅을 깊이 파기 시작했다 불도조가 윙윙거리고 바가지차가 으르렁대고 있구나 싶었는데 석 달이 채 못되어 젓갈색 타일이 번쩍번쩍하는 5층 건물이 섰다 집을 헐기 시작해서부터 석 달 만에 완공을 보았으니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겠지만 실감으로선 그랬다 60평 대지 위에 선 그 5층 건물은 쓰러질 듯한 집들만 늘어서 있는 이 거리에선 뉴욕에 있다던가 한 마천루를 방불케하는 장관이었다 땅딸보 조진계의 키가 갑자기 그 건물의 높이만큼이나 커 보였다 건물의 이름은 박사 빌딩 진유판에 새겨진 글자의 한 획 한 획이 태양의 조명으로 황금빛으로 빛났다 낙성식엔 구청장과 경찰서장 등 고의 고간도 참석했다 검은 양복 하얀 와이셔츠에 분홍색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조진계는 일장에 연설을 했다 그 가운덴 미국 사나이들의 꿈은 대통령이 될까 빌딩의 주인이 될까 하는 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빌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여간의 빌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는 앞으로 100층 빌딩을 지을 작정입니다 하는 대목이 있었다 그 연설은 각양각색의 반응을 일으켰다 어떤 사람은 조진계가 진짜 박사일지 모른다 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만한 연설이면 국회의원 시켜도 될 거다 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뻔뻔스럽기가 그만하면 송병준이 뺨칠 놈이다 고도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리에 저런 건물을 지어갖고 과연 수지가 맞을까 하고 걱정인지 조진계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 중얼거리기도 했는데 그런 자야말로 대붕의 뜻을 모르는 연작 따위의 사람이다 대도시의 인구는 변두리부터 팽창을 시도한다 모르는 사이에 불로동의 인구는 엄청나게 불어났다 난데없이 불도저라고 불리는 시장이 나타나서 밤사이에 불로동 근처의 길을 포장해 버리고 나니 어느덧 이 거리는 서울의 중심지처럼 태워버렸다 조진계는 5층을 자기의 살림집으로 하고 4층을 전당포와 창고로 쓰고 3층엔 10평씩 5부분으로 나눠 사무실 또는 간이 아파트로서 빌려주기도 하고 2층은 당구장과 다방 1층은 백화점 지하층은 음식점과 바로 쓰도록 안배했다 당구장과 음식점, 바, 다방, 아파트 사무실을 빌려준 전세돈으로 빌딩을 짓는 비용이 빠졌고 다달이 들어오는 집세가 100만원을 넘을 것이라고 했으니 조진계의 성공은 절정에 이른 셈이다 구구한 계산이지만 13,4년 전에 100만원이면 지금 돈으로 쳐서 천만원의 가치에 해당했다 조진계가 결혼한 것은 빌딩에 낙성식이 있고 두 달 후쯤의 일이다 일양, 레복, 매화꽃이 필 무렵 그의 결혼은 서울 도심의 호텔에서 어마어마하게 거행되었다는데 나는 가보질 못했다 처가는 충청도의 유서 있는 집안이며 신부는 대학을 나온 미인이라고 했다 나는 비로소 그 언젠가 하노인이 혼담을 꺼냈을 때 단호히 거절한 조진계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빌딩을 짓고 나서야 결혼 상대를 찾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전당포 허가가 내린 것은 그 무렵의 일이다 우연히 그 앞을 지나다가 높이 1m가량, 너비 50cm가량의 입가판이 박사상의 양화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쉬어 있었다 격리사원 모집, 강철같은 의지, 대쪽같은 정직을 가진 유능한 격리사원 구함, 학력, 상업학교 졸 참고, 조건에 맞는 사람이면 박사 전당포의 사장에 임명할 수도 있음 근자에 내가 본 구경거리로선 특별한 것이어서 복덕방에 들어서자마자 이 얘기를 했다 모두들 폭소를 터뜨리고 한마디씩 했는데 입을 열기만 하면 조진계에 욕을 하던 허대식이란 친구는 오지도 않고 헬스칸 얼굴을 긴장시키고 있더니 스르르 빠져나갔다 허대식은 어느 신용금고에 있다가 그 신용금고가 파산하는 통에 실직 중에 있었던 50세 안팎의 사나이였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박사 전당포의 격리사원 모집에 응모하러 간 것이라고 보았다 뒤에야 안일이지만 그날 허대식과 조진계 사이엔 퍽 재미나는 응수가 있었던 모양이다 목격자의 얘기에 의하면 그 장면은 이렇게 된다 허대식이 박사상의 양화부에 들어섰다 조진계가 일어섰다 구두를 사시려고요? 아니요 그럼 뭐 타러? 월급이 얼마입니까? 무슨 월급 말입니까? 저 광고에 있는 사원 월급 말입니다 채용도 안 했는데 월급을 정해요? 월급을 알고 나서 모집에 응하려고요 당신을 채용하지 않을 테니 알 필요 없잖소?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소 물어보시오 전당포 격리 보는데 강철같은 의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죠? 매사에 강철같은 의지는 필요한 겁니다 대쪽같은 정직이란 또 뭐요? 정직해보지 못한 사람에겐 손바닥에 얹어 주어도 모를 거요 당신은 대쪽같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오? 가시오 당신은 남의 일 방해하러 다니는 사람인가 보군요 그리고 그 뭐요? 전당포 사장이라고 했던데 전당포가 무슨 회사요? 합자회사요 주식회사요 이 사람이 왜 이래요? 왜 이러다니? 공중에 눈에 띄게 광고를 했으면 그것에 관해 납득이 갈 설명이 있어야 할 거 아뇨 안 가면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겠소 덕택으로 국비호텔에 가서 콩밥 좀 먹어봅시다 그러기 전에 전당포 사장이란 게 뭔지 그건 알고 싶은데요 이런 옥신각신이 있고 돌아온 허대식은 복덕방으로 돌아오자 사정없이 조진계의 욕을 해댔다 격리사원 응모로 갔다는 사실을 눈치챈 윤노인이 당신이 혼자 갈 게 아니라 하노인을 사이에 넣었더라면 하자 하노인은 내가 사이에 들어도 안 될 거요 그 사람은 자기보다 키 큰 사람은 절대로 채용하지 않을 거라 며 백화점 점원들을 보라고 했다 백화점엔 두 사나이가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조진계의 키보다 작았다 그런데 마누라만 퇴짜를 얻었더군 누군가의 말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나도 조진계의 마누라를 꼭 한 번 보았는데 그 마누라는 조진계보다 적어도 10cm는 키가 더 컸다 뿐 아니라 시연스러운 눈과 덩실한 코를 가진 어느 모르보나 현대적이고 싱그러운 미인이었다 나는 그런 마누라를 얻은 조진계의 계산을 읽었다 앞으로 나을 아들딸의 키를 고려하고 키 큰 아내를 구한 것이리라고 얼마 되지 않아 입간판에 새로운 광고가 나붙었다 운전사 구함, 운전 경력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사, 착실한 미혼자 그걸 보고 나는 조진계가 자가용차를 샀다는 것을 알았다 가끔 검은빛 자가용차가 박사상의 양화부 앞에 서있기도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부인이 운전을 배워가지고 그 차는 주로 부인이 이용하는 차로 된 모양이었다 얘기가 늦게 되었는데 조진계는 결혼하자마자 살림집을 시내 어느 아파트로 옮기고 본인은 박사상회에 출퇴근하고 있었다 부인이 불러동에서 살기를 완강하게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박사상의 5층의 살림집은 3등분에서 빌려주었던 것으로 안다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조진계의 어머니가 불러동으로 돌아와 세빵살이를 하게 된 것은 조진계가 시내 아파트로 이사간 지 반년 후쯤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녀는 박사상의 이웃을 돌아다니며 며느리 욕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지독한 년도 다 있지 아침엔 빵인가 뭔가 소세지인가 뭔가 하고 우유라나 커피라나를 처먹고 나도로 그걸 먹으라는데 어찌 그걸 먹겠더래요 도리가 없어 쌀을 사와서 밥을 먹으면 밤내가 난다 김치 냄새가 난다고 상을 지푸리고 낮에 어딜 돌아다니는지도 몰라요 점심때쯤 해서 나가면 밤늦게야 돌아오니께요 당최 배가 고파서 못 살겠대요 아들 보고 며느리 좀 타이르라고 하면 아들은 되레 나에게 대든당께요 세상에 예펜 내게 쥐어 사는 사내가 덜어 있긴 있는 모양이긴 하더라만요 우리 아들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놈은 아마 없지 않을까요 세상에 아들 두고 이 고생할 진댄 누가 아들 낳으려고 애쓰겠시요 하고 눈물반 웃음반을 섞어가며 넋두리하는 것을 나도 직접 들은 적이 있다 조진계의 어머니에겐 그보다 더한 불평이 있었다 어느 날 부부싸움하는 것을 들으니 조진계는 아들을 갖고 싶어하는데 며느리는 한사코 반대하더라는 것이다 세상에 남의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그 집 손을 끊으려는 년이 있겠시요 그러지 않아도 인구가 불어 야단인데 아들 달도 와 못할 거냐는 얘기고 보면 이게 될 말인가요 꼭 아이를 키우고 싶으면 고아원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아들은 좋은 말로 사정사정하더만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아들 본 돈 물쓰듯하고 자가용 타고 돌아다니며 남편이 사정하는데도 고문가 뭔가를 끼우지 않으면 잠자리를 안 하겠다니 이런 청천에 벼락 맞을 년이 어디 있겠시요 그래 어느 날 밤 그 노모의 표현을 빌리면 성이 하늘 끝까지 나서 아들 부부의 침실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아들은 벌거벗고 있는데 며느리녀는 파자만가 잠옷인가를 입고 가슴팍을 꽉 막고 있지 않겠시요 하도 화가 나서 이년아 그 가슴 풀어라 우리 집 손 좀 받자고 덤볐지요 그랬더니 날 쾅 밀고 일어서며 며느리년 한다는 소리가 저 할만 그를 내쫓을 거냐 자기를 내쫓을 거냐고 아들에게 대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내 목덜미를 잡고 방 밖으로 끌어내더니 당장 나가라고 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겠시요 하고 조진기의 어머니는 방바닥을 치며 통곡을 터뜨렸다 안노인 부부에 대해선 효자 뺨칠 정도로 정성을 다한 조진계가 자기 친어머니에게 대해선 그런 불쭉한 짓을 했다는 소문이 불러동에 돌았다 그러나 뒤에서 숙덕일망정 조진기의 면전에서 그런 사실을 듣고 힐책할 사람도 없거니와 어머니를 잘 돌보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없었다 어느덧 조진계는 불러동 일대에선 무시 못할 존재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비위를 거슬러 이익이 될 게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허대식만이 조진계의 성공엔 흑막이 있다 안노인의 부부가 급격하게 죽게 된데도 필시 원인이 있다 집을 넘겨받은데도 반드시 꿍꿍이 속이 있다 그걸 내가 캐내야지 하고 바르고 있었지만 서로 그의 추측이 들어맞는다고 해도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조진계의 어머니가 걸식하다시피 불러동 2집 저집을 돌아다니며 며느리의 악담을 퍼붓고 있을 무렵 박사상의 입간판에 또 새로운 강구가 나붙었다 가정부 구함 내 살림같이 맡아서 일해줄 50세 이상의 여성을 구함 시골에서 갓 올라온 사람을 특히 우대함 이 광고를 본 불러동 사람들은 모두 혀를 끌끌 쳤다 물론 조진계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 광고는 석 달 넘어도 그냥 붙어 있었다 그런데 두 달이 넘었을 때부터 다음과 같은 글귀가 첨가되어 있었다 아파트 살림임 대강 이 무렵부터가 아닌가 한다 박사상의 바로 앞 인도에 중고품 가재도구가 각기 가격표를 어깨에 달고 진열되었다 집세 못 낸 사람들을 내쫓고 압류한 물건들을 그런 식으로 팔기 시작한 것이다 그 가운데엔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인형, 놀이개, 자동차 같은 것이 있어서 이체를 띄었다 양하부 한구석엔 고물상이 생겼다 전당포에서 잡은 물건들을 팔 셈이었다 그것까진 좋았는데 조진계가 인도에 접한 양하부의 한쪽에 담배와 커피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고 바로 그 옆에 광고를 써붙였다 피로회복에 제일 좋은 따끈한 커피를 차십시오 사건은 커피 자동 판매기를 설치한 사흘 만에 발생했다 박사필딩에 2층에 새들어 있는 다방마담 천금순씨가 오후 3시경 아래로 내려와서 커피 자동 판매기 앞에 서서 행인들이 차례대로 돈을 넣고 종이컵에 든 커피를 받아들고 마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손님이 뜸한 기회를 노려 주먹으로 그 자동 판매기의 면상을 쾅 쳤다 가만 지켜보고 있기만 하면 돈을 벌어주는 판매기를 설치한 지 사흘밖에 안 되는 터라 신통하다는 눈초리로 조진계가 지켜보고 있는 면전에서 있었던 일이라 조진계는 벌떡 일어나 천금순 마담에게 덤벼들었다 왜 남의 기계를 쳐? 그만한 상황은 미리 짐작하고 있었던 모양으로 천마담은 내 장사 방해하는 물건을 가만둘 수 없지 않소? 하고 점잖게 나왔다 방해를 하다니 무엇이 방해했단 말인가? 조진계는 극도로 흥분했다 이것이? 하고 천마담은 이번엔 발로 판매기의 복부를 힘껏 찼다 그러자 이게? 하고 조진계는 천마담을 와락 밀었다 천마담이 공동방아를 찌었다 천마담은 땅 짚은 손을 털털 털며 일어서더니 목총을 도두었다 이놈 조진계야! 전세 올려받은 게 언제지? 바로 나흘 전이다 고스란히 삼백만 원 바쳤어 그런데 이게 뭐야? 이거 들어오는 바람에 매상이 반이나 줄었다 이렇게 남의 장사 방해할 속셈을 해놓고 전세를 올려받아? 달세는 반이나 높이고 그래 나는 그런 꼴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야 돼? 이 여자 대단하군 다방을 빌렸으면 그만이지 내 자유까지 구속할 작정이야? 하고 조진계도 지지 않았다 자유 좋아하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긴가? 사람은 경우락에 있어 같은 집에 두 개의 다방을 만들어 그렇지 않아도 세월이 없는데 또 여기다 다방을 만들어 야 이 여자야 어디다 다방을 만들었단 말인가? 괜히 때를 쓰고 야단이야 괜히 때를 써? 이게 다방이 아니고 뭐 없고? 하고 천마담은 커피가 나오는 아래쪽을 걷어찼다 그 부분이 반쯤 망가졌다 눈깔이 뒤집힌 조진계는 인연을 당장! 하고 멱살을 잡으려고 했다 천마담은 자기의 멱살을 잡으려는 조진계 손을 비틀어잡고 요 난쟁이 똥길이 만한 녀석이 누구한테 손찌검을 할라고 해? 하면서 조진계를 커피 판매기 쪽으로 떠밀었다 조진계는 판매기를 안고 넘어질 뻔했다 가까스로 몸을 가는 조진계는 인연? 누구 앞에 덤벼들어? 하고는 이번엔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나 체격이 조진배 배나 되는 천마담이 그만한 공격에 지칠 여자가 아니었다 조진계의 넥타이를 덥석 잡고 몇 번을 흔들어대더니 도로를 향해 밀어버렸다 마침 가을비가 온 직후라 인도와 차도 사이에 단이 진 곳에 물이 깨어있었다 조진계는 그 물 속에 대가리를 쳐박았다 옷이 뻘투성이가 된 것은 물론이다 요컨대 산의 체면이 묵사발이 되자 조진계는 혼신의 용기를 다해 천마담에게 돌진했다 천마담이 살짝 피했다 조진계는 커피 판매기에 박치기를 했다 커피 판매기가 뒤로 넘어졌다 이 무렵에 그 근처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누구나 갈채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고 빙글빙글 웃고 있었다 물불 가리지 않게 된 조진계는 영화부에서 막대기를 들고 나왔다 인연을 죽이고 말테다 하고 그 막대기로 후려치는데 천마담은 어깨를 맞았다 하고 비명을 지른 다음 순간 막대기는 천마담의 오른손에 있었고 조진계의 멱살은 천마담의 왼손에 잡혀 있었다 이놈아 조진계야 너 잘못 걸렸다 나는 경상도 여자다 경상도 지리산에서 벌어먹겠다고 서울 편두리에까지 와서 이놈아 조진계야 너 잘못 걸렸다 나는 난쟁이 똥길이만 한 놈아 니가 그 꼴이니까 니 옆엔네가 서방질을 하는 거다 니 어미 거지 꼴을 만들고 서방질하는 옆엔네에게 꼼짝달싹 못하게 치워 살면서 남의 여자는 없으여겨? 내가 항의한 것이 잘못됐나? 엊그제 전세돈을 올려받고 월세까지 올려놓고서 바로 그 이튿날 다방 입구에 커피 자판기를 갖다 놔 장사에도 의리가 있고 버는데도 경우가 있는 기다 이렇게 외치면서 잘못했다고 빌어! 하며 목을 졸라대는 바람에 조진계의 족제비 같은 눈이 개구리 눈으로 부풀어 올랐다 복덕방에 한호인이 와서 겨우 뜯어 말렸는데 멱살이 풀리자 조진계는 그래도 입은 살아 내 인연! 내 마누라를 향해 뭐라고 했지? 명예훼손죄가 뭔지 알기라 해 증인은 여기 꽉 찼다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 맛을 보여줄 테다 하고 으르렁댔다 경상도 여자 청금수는 여걸다운 미소를 띠고 한마디 뱉었다 나를 걸어 명예훼손 고발도 좋지만 네 옆에 내 단속이나 똑똑히 해라 내가 안 할 말을 한 것 같다만 두고두고 내게 감사할 날이 있을기다 그리고 청금수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군중 사이에 박수가 났다 천력을 만세! 누군가가 선창을 하자 천력을 만세를 화창하는 소리가 꽤나 높았다 천력을 만세는 조진계를 장송하는 서곡처럼 되었다 누가 주장한 것도 아닌데 불로동 사람들은 박사 백화점은 물론이고 박사 양화부에도 발길을 끊었다 조진계가 별의별 꾀를 내어 공고를 붙여도 그 이튿날 보면 그 위에 가위표가 그려져 있었다 반면 조진계가 떼어내고 떼어내고 해도 박사상회의 간판엔 이 집 물건 사는 자는 사람도 아니다 또는 이 집 물건 사는 자는 조진계와 같은 놈이다 하는 삐라가 붙었다 문전에 새 집을 짓는다는 고호가 있는데 만일 사람들에게 참새구이를 좋아하는 성벽이 없었더라면 박사상회의 문전은 새 집 투성이가 되었을 것이다 이윽고 박사상회는 문을 닫고 조진계는 불로동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 후 들려오는 풍문에 의하면 조진계는 아내의 행적을 추적하여 드디어 간통의 현장을 잡았는데 그 간부가 뜻밖으로 거물이어서 간통죄 고발을 안 하는 대신 1억 가까운 돈을 받았다고 한다 이 풍문이 전해지자 복덕방은 왁자지껄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 깊은 말은 다음과 같다 제기랄 운수 좋은 년은 넘어져도 가지밭에 넘어진다더니 모르나 마나 허대식이 한 소리다 그런데 그 후 또 들린 말에 의하면 탈세와 밀수 횡령 등 옛날의 죄가 탄로 나서 빈털터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감옥살이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조진계가 지은 박사회관은 벌써 몇 사람의 손을 거쳤으나 아직도 불로동에선 최대의 건물로 남아있다 다만 박사회관이란 진유 간판 가운데 사자가 떨어져 나간 채 있는데 조진계의 별명을 면장이라고 하자던 윤노인의 창안에 의하면 이 다음에 결락될 문자를 보충할 땐 사 대신 살을 넣어 박사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것이다 유감인 것은 하노인이 죽었기 때문에 조진계에 대한 그의 코멘트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조진계는 불로동에 있어서는 교육적 재료로서 보람을 다하고 있다 예컨대 계산할 줄 모르는 것도 안 되지만 조진계처럼 너무 계산할 줄 아는 것도 좋지 않다 우리 동민이 단결하기만 하면 조진계 같은 지독한 놈도 추방할 수 있으니 앞으로 더욱 단결을 공고히 하자 등등이다 그러나 교육상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조진계에 대해 청금순이 퍼본 말 가운데 있었던 난쟁이 똥길이만 한 놈이란 말을 국민학교 아동들이 외워가지고 걸핏하면 유행어처럼 그 말을 쓰는 경향이 있다는 데 있다 여걸 청금순은 불로동의 명물이 되어 현재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 오코는 경상도집 외지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무슨 모임이 있을 땐 경상도집으로 가는 것을 불로동 동민들은 관습처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병주 작가님의 박사상회 낭독을 모두 마쳤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뵐게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